안녕하세요. 저 찍으러 오신 거예요? 나 찍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기대에 부응하고자 집에 있는 거 다 차고 나왔어요. 금은보아들을. 그럼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불가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몸에 둘러볼 거야. 불가리 차보고 드러만 보러 왔습니다. 눈이 부신다, 눈이 부신다. 너무 고급지다. 안녕하세요. 아, 본조로노. 안녕하세요. 아, 본조로노 준비하셨네. 안녕하세요.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차고 나왔어요. 섞이면 안 되니까 다 빼고 시작하죠. 이번에는 저희 불가리 불가리 컨디션이 또 새롭게. 불가리 불가리요? 얇고, 얇고, 이제 좀 심플하게 아하. 아! 그전엔 좀 이렇게 화려한 느낌이었다면 요즘엔 좀 더 이렇게 모던한 느낌으로 네. 심플한 느낌으로 그렇게. 아하, 그렇구나. 불은 이런 걸 하나씩 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랑 같이 이걸 딱 이렇게 차더라고. 이거는 또 샤워할 때도 안 빼고 데일리로 그냥. 그죠? 또 여러 개 하더라고. 이렇게. 세 개 정도 차줘야지. 너무 예쁘다. 반지도. 이렇게. 너무 괜찮다. 어떡하지? 이건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로즈골드, 옐로우골드, 화이트골드야. 로즈골드가 뭔가 좀 더 피부색이랑은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옐로우골드도 포기할 수가 없어. 옐로우골드 특유의 그, 그쵸? 딱 눈에 띄는. 네. 화이트골드는 또 약간 세련된 느낌이 있잖아. 그치. 끼시고 가상도 같이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끼고 가나요? 끼고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네. 아 끼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제숙지. 어 여기는? 비제로원. 비제로원 저희 랍 컬렉션이 또 새롭게 로즈골드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비제로원은 알죠? 불갈이 하면 딱 비제로원이잖아. 오 예뻐? 그래? 아 그렇게 예뻐요? 아 이건 하나 해야 되겠네. 이게 없었을 때는 좀 밋밋했는데 이걸 하니까 딱 옷의 방향성을 딱 잡아준다. 그치? 그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요? 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계속 성공을 맛보는 거야. 진희 씨. 여기는 빌려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착용하셨던 저희 세르 팬티. 저는 이 세르 팬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 뱀을 지니고 다니면 자식이 잘 된대. 내가 주녀야지. 어떡해. 어떡해. 아니 이렇게 큰 것부터 시작해요? 아 뭐야 진짜.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될라고. 아 세상에 어떡하지? 그냥 화이트 티셔츠에다가도 이렇게? 괜찮아? 완전 성공을 맛보는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 그냥. 캐주얼하게 뭐 내가 뭐 특별히 오늘 어디 간다고 멋낸 게 아니야. 그냥 이거 그냥 데일리 목걸인데 뭐. 이게 불갈이가 말하는 여성이에요. 그냥 당당한 여성. 이거 진짜 안 빼고 싶다. 이거 가격이 어떡해. 1억. 아 진짜요? 나 지금 일어난 지 한 2, 3시간밖에 안 됐는데 1억을 못게 둘렀구나. 와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이 남겨놔요? 즐거웠습니다. 안녕. 어 또 새로운 게 막 있어요. 이어서 저희 가입한 초커. 초카야? 불갈이 초커는 또 처음 들어보네. 이거 또 예뻐? 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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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다. 어 이거다. 이게 데일리네. 근데 흰 티에 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방지. 어 이렇게. 끝장 났지?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시간이 궁금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완성됐어? 아니 이 시계가 이제 더 편하더라고요. 착 감기고 뺄 때도 그냥 슉 막 이렇게 해서 빼면 돼. 하나 둘 셋 넷 뱀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잘 되지. 하는 일마다 막 빵빵 터지고 막. 이거 어때? 이거 너무 멋있지? 이게 팔뚝이 너무 허전했잖아 그동안. 그치? 빛이 난다 사람이. 다 뺄게요. 또 이제 어디로 가요? 가방으로 가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청소하면 안 돼요? 우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면 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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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이거 백이야 컬러 봐! 컬러 봐! 컬러 기스가 막히네 저 하나 고르라고 출근할 때 메고 오라고 전 이 색깔을 골랐거든요 이게 이런 게 사실 옷 입었을 때 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피감도 적당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 줄이 이렇게 금속으로 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주얼리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가방이더라고요 체인을 이렇게 아! 스트랩을 연출해서 크로스로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 잠금 장식이 세르펜티 머리 모양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 화려한 듯 하면서도 또 그냥 심플해 아! 진짜 너무 예쁘게 빠진 레드다 얘는 그린 비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화이트도 예쁘겠다 화이트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지 근데 핑크도 포기할 수가 없어 75%여 네 그래서 보시면은 헤드리템이 와! 우와 그렇네요 이거 뭔가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가죽은 질문이 가지고 통화지 가죽이 되어 있고 헤드 지금 디리코리아 스톤은 200에서 300이로 돼요 허! 200,300 스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반짝반짝하지? 예쁘다 어! 들으니까 또 되게 다르지? 질리지 않을 것 같아 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딱 드니까? 물이 딱 딱인데요? 하! 어떻게... 여기에서 살래... 그리고 여기 작은 거 이거 약간 미니 어! 너무 귀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귀엽다 이것도 예쁘지? 이렇게 어때? 괜찮아?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너무 어렵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쿨하지? 쿨하잖아 이거 선글라스 하나 씌워줘요 아! 선글라스도 있어요? 뭐야? 다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때요 진짜? 와! 괜찮아요? 난 불가리의 여자네 불 가 리 가리 가리 불가리 근데 제가 여기 불가리 온다고 DHL에서 옷을 또 받았어요 그걸 또 갈아입고 또 해야지 그치? 불가리인데 새로운 분위기로 2부에서 만나뵐게요 네 사 muit uren 선물보 색 화려 선글라O 2부에 문이 열렸어 주 thousand gros 목이 너무 Vou아줄라 목에다 아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옷이 화려하니까 요렇게 작은 걸로 요렇게 아 요거 이렇게 레이어드 하니까 너무 귀엽다 요 디바스트림 너무 귀여운데요? 한국 리미티드래 아 한국 리미티드래 매일매일 하고 다니면 요거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 어떡하지? 가방 하나 들어야지 아하 얘가 그 카보셩 카보셩이 폭신폭신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맞죠? 아니 뜻은 그게 아닌데 느낌이 어 근데 이게 약간 이 페일 핑크에 요게 딱 이렇게 있으니까 마냥 화려하지만은 않다 그치? 이 뱀의 머리 이 장식이 약간 클러치 느낌도 좀 나지 얘는 얘도 지금 약간 그 뱀의 머리인데 어 옆모습도 이렇게 있네요 옆모습도 이렇게 있다 요게 또 다른 컬러도 있어 짜잔 약간 버건디라고 해야 될까요? 버건디 컬러 아 예쁘네 너무 예쁘네 이건 더 막 작정한 거지 그치 컬러가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그 MG 감성 약간 힙한 감성이 있는데요 그치 그리고 이게 되게 뿌띠 뿌띠한 사이즈여가지고 너무 귀염귀염하잖아 얘도 또 추가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크로스로도 연출이 가능한 근데 또 마냥 귀염귀염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또 여기가 이제 뱀의 머리로 이렇게 딱 되어있기 때문에 또 화려함도 적당히 가지고 있는 거지 힙함과 화려함 이것도 예쁘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래 이 백은 진짜 야구지다 그치 그리고 이 백만으로 존재감이 확 컬러도 그렇고 그치 얘가 이스트 웨스트 백이래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약간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착용하기가 더 편리하잖아요 그쵸 몸에 착착 감기기도 하고 가방도 참 잘하네 아니 정말 딱 불가리스러운 것 같아 그치 아 이 컬러도 아니 얘를 들다가 얘를 들으니까 얘가 되게 청순한 느낌이야 그치 이것도 되게 괜찮지 좀 약간 더 뭐랄까 좀 세련된 느낌이야? 그래? 이건 뭐예요? 어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아 뭔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거 좀 약간 리미티드거나 고가이거나 그쵸?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있어 이것도 예뻐? 오옹 예뻐? 너무 반짝반짝해? 이게 더 비싸요? 아까 찬 거보다? 초코보다? 다이아 풀다이아 그런가? 풀다이아래 풀다이아 하나 둘 셋 이건 삼형제가 다 잘 돼 어떡해 아 뭐야 이거 어떡해 이 길이가 너무 좋네요 인간 세르 팬티 아니에요? 어 인간 세르 팬티예요 사실은 아 또 또 뭐가 막 와 또 뭐가 막 와 지수 씨 한 줄은 이제 안 해 요렇게 지수 씨 어때 귀가 막히죠? 팔 내리지를 못해 반지도 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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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아 이제 뭐 웬만한 거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세르 팬티 75주년 내가 75년을 내가 지금 한 번에 다 한 거야 제수 씨 아 75주년 백이에요? 아 잘 하신다 잘 하신다 이 매장에서 지금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이야기 봅시다 아 그래 제일 비싼 거 하나 가야지 꺼내주신다 아 진짜 꺼내주신다 와 와 재밌어 와 와 사이즈가 어떻게 어머 어떡해 에이 내 건가 봐 내 건 사이즈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네 이거는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이거는 이제 인생 때까지 실정제인데 아 이게 이걸 하려고 이렇게 얇은 목으로 태어났나 보네 페르펜티의 인간 형상화 어 인간 형상화 인간 형상화야 지금 인간 불가리 가리가리 불가리 그럼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얼음 다 얼음이에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오늘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아닌데 나는 더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야지 지수 씨 마차 대기 시켰어요? 호박마차? 그거 다 뒤로 변한다고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내 음악이 나오면 빨리 나가야 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하.. 다 눌러보게 해주셔가지고 75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발이 안 떨어져 아 옆모습이 지금 끝장났어요 이렇게 75주년 행사 안 해요? 행사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우리 집에서 하자 우리 집에서 75주년 행사 하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어 머리에 괜찮아요? 이렇게 오 괜찮아요? 오빠 이렇게 박수가 막 나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